수출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세가 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 본부의 8월 기업 경기 조사 결과 제조업의 경영 애로사항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30.5%,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은 16.3%로 한 달 전보다 각각 2.9%포인트와 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위기 속에 그동안 최대의 경영 애로 요인으로 꼽혔던 불확실한 경제 상황은 12.9%로 한 달 전보다 2.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